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여자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린 남자. 비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조용히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스튜디오. 그런데 유난히 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길래 그럴까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 남자. 바로 뷔였습니다. 청년폭셉이 이 건방진 남자. 조금 건방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력적인데 말이죠. 남자가 봐도 참 멋있는 뷔 여자분들이 열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팬 분들이 아니라 감시하러 오신 분들 같아요. 바람에 날린다고 해서 예전에 보시면 피광통키예요. 네 이분이 바로 통키죠. 비슷하죠? 촬영이 시작되자 오늘의 특명. 건방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했는데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건방진 남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반듯한 측면. 비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빙개를 막고 있었어요. 비를 보는 순간에 몸의 상태가 확 좋아지면서. 어깨를 잘했다. 처음 신고했을 때. 태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소감이 어땠어요? 아시아 워드를 했는데 쓰나미 피해 때문에 에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로 공연으로 바뀌었는데.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에이드 공연 현장. 아시아 각국에서 꼽힌 최고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두 보였는데요. 웨잉. 우리나라 대표로는 당당히 비가 뽑혔습니다. 특유의 현란한 춤. 반성적인 무대 매너로 세계적인 스타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는데요. 15,000 관객들이 열광하는 저 소리 들리십니까? 막강한 세계적인 카리스마는 이 마이클 잭슨을 추구하는 것 같고. 화려한 몸부림이랄지 잘생긴 얼굴은 리키 마트를 떠올려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거든요. 연말 시상식에서 제가 한 번 보고 비의 모습을 재현한 적이 있어요. 네 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혼신의 힘을 다하는 포효.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네 조금만 뻣뻣하지만 화려한 몸부림. 아 조선만만큼은 뭐 저도 비였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요.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꼽으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요즘 제가 좀 눈이 좀 생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우리 빅은 쌍꺼풀 소스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심심할 때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것도 막 뭐 보여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죠? 아 오늘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화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 떠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걱정하고 이렇게 막 옆에서 하고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심심할 때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한 번 해보곤 해요. 쌍꺼풀을 이렇게 심을 주고 되거든요 눈에. 아 괜히 했습니다. 아 부실하게 느끼한 남자. 아 링게러서 합니다. 하하하하 무대라면 굉장히 좀 그 어리고 부드럽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차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때가 바뀐 거죠. 생기량 많은 스타일이. 이제 각광받는 세대 시기인 것 같아요. 아 경선하십니다. 자 미소년 같은 얼굴에 남자의 카리스마가 절묘하게 묻어나오는 뷔. 가수로 또 연기자로 앞으로의 활동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적게 많이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las